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PM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이어주는 형태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장소적으로 약간 불균형이 되어 있는 주차 구역에 대한 것들을 일치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차 문제를 해보는 것들을 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저는 이렇게 청식구역 중에 재미있게 되었느냐는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융복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분야만 융복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서비스로 작동하게 되면 누가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을 하는 사람이 이 서비스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활용해서 이것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수익들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시 쪽에 블록체인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? 지역화평화는 게 가지고 뭔가 하는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하는데 결국은 분야만 융복함 이후에 수익 분배 차원의 충성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혹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추진을 했었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...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작동 중에서 일부일 수 있습니다. 모든 스마트시티를 다 포괄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을 얼마나 실시간으로 잘 매칭시키냐 시간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막힘을 해소시키면서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공개시켜 나가는 서비스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실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인증이 되었던 것 같고요. 현재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신중 사업들은 계속... 그러니까 이제는 국토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면서 스마트시티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